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내보다 조금 나은 여자를 좋아해요. 내보다 못한 여자를 절대 안 좋아해요. 내보다 조금 나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왜? 내가 모지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보다 조금 개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항상 남자는 내보다 낮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내보다 조금 질이 좋은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욕심을 내서 대기 질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러면 인생을 실패해요. 100% 내보다 질이 한 단 좋아야지 30% 좋아야지 70% 좋은 사람을 욕심내서 너는 100% 실패하고 혼자 돼야 된다. 만일에 혼자 안 되려고 달라들면 너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 가다가 네 인생은 못 삽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되냐? 내가 남자를 위해서 살려면 내보다 30% 부족한 사람하고는 살 수 있어요. 30%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내보다 30% 높은 사람하고도 살 수 있어요. 여자는? 내보다 남자가 더 보이는데 30% 더 보여. 이런 사람하고도 살 수 있어요. 더 보인다는 것은 내가 남자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자가 30% 밑에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러면 내가 이끌어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내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30% 미달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내 모지람을 갖고 30% 위상형을 찾는다. 남자는 항상.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정하고 한 사람을 못 정했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나는 거기에 가서 일하면 엄청 좋아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 중에 내 여자도 하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법을 주기 위해서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반려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럴 때 되면 여자 많은 데 가서 내가 같이 일하면 사고 나요. 그때는 욕에서는 벗어나서 내 반려자를 얻었다면 이 사람하고 자꾸 의논을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자꾸 섞이면 이 사람하고 의논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놀다가 보니까 사미에 헷갈려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려자가 얻기 전에는 많은 여자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고 반려자를 얻었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반려자하고 아주 잘 의논해가면서 풀어나가면 이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썩 좋아 안 해요. 그런 원리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또 홍일점이 좋죠. 홍일점. 남자들 이렇게 멋있는 남자들이 있는데 내가 혼자야. 그럼 인기 좋잖아요. 이렇게 좋다고 뽐내고 하다가 홍일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되게 똑똑해야 들어가요. 못났고 조금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홍일점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일점으로 남자들만인데 여자가 홍일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남자들이 인기를 얻고 하는데도 이걸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홍일점이에요. 홍일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엄청나게 똑똑한 여자예요. 그럴 때는 홍일점으로 이걸 다 치냅니다. 이만큼 질량이 큰 사람이다. 질량이 큰 사람 함부로 욕심냈다고 하면 네가 다쳐요. 질량 큰 사람은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홍일점들은 누구 한 사람하고 못 살아요. 절대 그는 못 살게 돼 있어요. 홍일점으로 젊었을 때 대학 때 홍일점으로 나는 인기 얻었다. 이 사람은 누구를 한 사람을 인연을 내서 살라 그러면 대통령하고 살든지. 아주 장난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홍일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질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도자하고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지도자의 내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한테는 못 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남자들의 멋진 남자들의 홍일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욕심을 내갖고 잘못했겠다 내 인생 망치는 거죠. 남자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의 질량을 하나로 묶은 사람한테는 대도 어디 가서 살면 무조건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수가 많은 거죠. 이제는 이것도 답을 풀어서 알아야 될 때입니다. 여자가 많은 데 가면 나는 좋고 남자가 많은 데 가면 내가 못 버텨요. 못 버티는 게 이쪽에 지금 이 기운들을 받는 게 내가 더 크다는 거죠. 여기를 가면 내가 이 기운을 받는 게 아니고 눌려요. 압사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여자들한테 가면 인기가 있어요. 또 삭삭하게 잘하는데 남자들 속에 가면 삭삭하게 하지를 못해도 오금을 못 대니까 지실력이 안 나와. 그래서 여자들 속에서 많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살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